오늘 은혜 벚꽃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 감사 언제나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좀 보시면서요 이제 제스처를 한번 취해주셔야 돼요 엄지척 엄지척으로 한번 해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송도님의 영적 권위가 느껴집니다 아멘 저는 매일 밤마다 또는 아침에 감사 기도를 전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마인드가 다릅니다 저는 영육 간에 완전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도 날로날로 새롭습니다 오늘도 생동감 넘치는 인생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뭐가 생겨나냐 내 마음속에 영적인 힘이 막 일어납니다 아 우리 단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그 생동감 넘치는 인생 아 이 감사 기도만으로도 회복이 되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요 이 강단의 말씀 굳게 붙잡고요 영적 권위가 있는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은 흐름을 타야 돼요 어떤 흐름을 타야 됩니까? 강단 말씀의 흐름이죠 이 강단 말씀의 흐름을 타고요 매일매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흐름을 탄다 아 그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남은 사도예요 모든 사도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가요 그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죠 그 유배를 보내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사도가 저기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 있냐 절망적인 메시지를 일부러 이 황제가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그때 본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요한 개시록을 그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절망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 수 있냐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시냐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로부터 요한으로부터 편지가 온 거예요 일곱 교회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요 방향을 다시 붙잡고 불같이 초대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모든 게 주일이지만 우리가 강단 말씀 떨어지는 매주의 첫째 날 주일이죠 그 날에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강단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매일 가득 채워야 돼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이 막 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보혈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기도하면서 뿌려야 돼요 하나님 예수의 보혈이 제 생각이 뿌려졌습니다 제 마음과 영적인 상태와 육신의 예수의 보혈로 가득합니다 날로날로 강단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인생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지요 이 권위가 무엇입니까?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권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권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스스로 움직여서 스스로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힘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영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론난 인생이 뭡니까? 우리 메시지 항상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이다 그럼 결론난 인생이 뭐냐고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강단 말씀 듣다가요 지금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문제와 사건이 항상 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날이 춥습니다 내일도 영하 7도까지 내려간대요 지금 날이 춥죠?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한파가 몰아친다니까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항상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밀려 닥쳐와요 근데 밖에는 지금 영하 10도예요 근데 우리 집안의 온도는 보일러를 25도로 맞춰놨기 때문에 집안은 따뜻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났기 때문에 강단 말씀이 내 안에 들어 가득 차있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축구공이 있습니다 이 축구공에 바람이 빠졌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누르면요 압력의 압력이 막 쑥쑥 들어가죠 근데 이 축구공이 공기압으로 완전히 빵빵합니다 그럼 아무리 외부의 압력에 눌러도요 그 축구공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내면의 힘이죠 이게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비구름이 낄 수 있어요 아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먹구름이 끼웠냐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왔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떤 생각 바꿉니까? 아 이 먹구름은 영원히 있지 않아요 아무리 기나긴 장마철이라도 2주 3주 지나면 그 구름은 다른 데로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햇빛이 쬐잖아요 그 땅은 사막이 돼요 그래서 비가 오기도 하고요 구름이 끼기도 하고요 눈도 내리기도 하고요 햇빛이 비치면서 건강한 토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몰입적 사고를 하라 과학적으로 전구가 될 수 있겠구나 그 몰입적 사고를 통해서 전구라는 발명품이 지금 개발된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몰입적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우리 목사님이 많이 간증을 하시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역장을 맡아서 5명에서 60명 초등부 부장으로서 150명에서 350명 여기까지는 아 그러신가 보다 청년회 회장으로 40명에서 1081명 그리고 저는요 15년 전에 제가 신학생으로 했을 때요 우리 목사님 특강으로 쳐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고등부를 처음 맡았는데 5미터 콘크리트 벽이 딱 쳐져주니 부흥도 안 되고 숫자들 주지도 않고 그래서 교사들끼리 맨날 아침에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니까 또 콘크리트 벽이 막 박살이 나면서 그 다음으로는 막 900명이 되고 1학년 2학년 300명 부과 되어지면서 전도서 하나씩 다 세웠다 여러분들도 다 외우고 계시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단임 목사님에게 주신 정답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몰입적 사고를 한 강단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의 응답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미 그 응답을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영적인 진동이 달라져요 우리 안에 영적인 성령 역사가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단 말씀 붙잡고 거룩한 도전을 내 입을 크게 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응답을 쏟아 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나 그렇지 저는 지금 아니에요 아닙니다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목사님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사역하다가 귀신 들린 자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도망갈 겁니까? 우리 전도사님 부를 겁니까? 우리 목사님 부를게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럴 겁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모든 흥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위해 치유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치유하는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된 역사 제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감사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내천자가 그려지잖아요 아버지 지금 돈이 이렇고 문제가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우리 자식들이 사고를 치고 내천자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요 먼저 보금으로 행복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요 영적인 비밀이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은 한파가 몰아 닥쳐도요 기뻐하고 감사하면 기뻐하고 감사할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지 않습니까 한 실험을 했대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펜을 입에 물게 했어요 펜을 입에 물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웃는 얼굴이 돼요 그리고 한 그룹은 그냥 무표정의 사람들 그리고 그림을 쫙 보여주셨어요 아 이 중에요 정말 유명한 작가의 그림도 있고 미대 신입생들의 그림도 같이 있습니다 무표정인 사람들은요 아주 쪽지째 같이 골라다 있어요 아 이거 좋아요 아 이거 별로예요 좋아요 한 게 다 유명 작가의 작품들이에요 근데 펜을 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다 좋다는 거예요 아 이 그림도 좋고요 저 그림도 좋고요 아 다 그림이 너무 훌륭해요 이걸 통해서 연구 결과가 무엇이냐 억지로라도 웃으면요 그 마음의 기쁨과 긍정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세상이 너무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보고만 있는데 맨날 문제와 사건에 얽매여가지고 머리 인상 쓰고 있으면 재미없죠 근데 항상 기쁨이 넘치고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요 갑자기 팍 끼어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나아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 심장이 어떻습니까? 내 심장이 쿵칵쿵칵쿵칵 막 이렇게 돼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고 깜짝 놀랐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운전할 수 있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평상시 심장박동수가 낮아야 건강한 거래요 그럼 이 평상시 심장박동수를 어떻게 낮춥니까? 운동을 하셔야죠 운동하면 평상시 심장박동이 낮아지면서 건강해져요 그리고 운동 안 하고 건강해지는 법이 있습니다 감사하기에요 감사하고 맨날 감사 또 연구를 했대요 실험을 어떤 연구를 했냐 감사 일기를 매주 받아 쓰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그리고 한 수개월 후에 이제 그 심장박동수를 두 번에 거쳐서 측정을 했겠죠 감사한 사람의 심장박동수가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유미한 결과 보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휴 운동은 힘들잖아요 감사하는 거 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힘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김주환 교수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설계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공한 사람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게 아니다 역경 덕분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역경과 문제와 사건이 없었으면 성공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성공했냐 그 문제와 사건과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위기 가운데서 다시 탄력적으로 튀어 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공 상태를 이야기해요 바닥으로 떨어질 때 유리공처럼 박살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인생으로 바닥을 칠 때 고무공처럼 다시 튀어 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다 어디서 나타나냐 내 인생을 어떻게 스토리텔링 할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떤 눈으로 해석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 문제와 사건 가운데 다시 탄력적으로 튀어 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너무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강단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죠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감사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럼 우리 마음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잠원 4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이래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강단 말씀은 강단 말씀이고 내 문제와 사건은 문제와 사건이고 아니에요 강단 말씀 붙잡고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감사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는 반드시 전화 위복의 기회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 말씀 붙잡고 더 높이 튀어오르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 마인드 갖춰야 돼요 감사 마인드 보니까 마인드가 사고방식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 이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적 행하셨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주시니 남자만 5천명이 먹고 남았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죠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생각한 대로 말하지만 말한 대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언어를 바꾸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사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도요 민숙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게 무서운 말일 수도 있지만 너무 축복의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날마다 기쁨을 고백하고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에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도 강단 말씀으로 바꿔버리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세요 빌립 이리 와봐 빌립에게서 말씀하셨어요 야 지금 우리 어떻게 할까 이거 남자만 5천명인데 이거 지금 배고프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빌립이 막 계산을 하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님 지금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거 부족해요 이것도 미니멈으로 잡은 겁니다 지금 이만한 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이게 어떤 거죠 마이너스 사고방식이에요 뭡니까 안 될 이유만 찾아야 우리는요 신기해요 안 될 이유를 찾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저래서 안 돼 이건 이래서 불가능해 이건 저래서 힘들어 근데 그러면요 응답이 적죠 이번에는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안드레 이리 와봐 안드레야 이 문제 어떻게 할까 안드레가 안드레도 믿음이 없어요 안드레라고 다른 거 아닙니다 안드레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 오병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데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뭐라도 갖고 왔어요 뭐라도 갖고 오고 이 작은 가능성이지만 하고자 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떡하시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요 남자만 5천명을 먹이고서 남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야 우리는요 이미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안에 생명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를 바꾸면요 너무너무 응답이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지금 경제 문제 왔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한 달 뒤까지 하나님 이거 갚아야 됩니다 제가 기한을 드릴게요 하나님 이때까지 제발 갚아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런 기도해서요 응답 받으신 분 계세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간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기도해서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몸이 아파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너무 아픕니다 제발 좀 고쳐주시옵소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안 고쳐져요 우리는 기도의 수준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393 기도를 통해 날마다 오력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경제적인 축복과 여유를 주셔서 전도와 선교에 나의 이 축복을 흘려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이 건강한 신체로 2, 3, 7 나라 다닐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주의종과 사역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응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다면서요 그럼 우리는요 이미 끝났어요 지금 믿음으로 그 응답을 찾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근원적 감사예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건요 성공한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래 감사해야지 날마다 감사를 고백해야지 감사를 일기를 써야지 아 성공한 사람 다 해요 근데 우리는요 감사의 근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의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게 없어요 다 없어요 그냥 다 없어요 지금 현실은 없어요 전쟁이 났습니다 다 약탈당했습니다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들은 자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응이 달라요 일반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죽겠네 근데 하박국은 다른 반응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나는 요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르죠 뭘로 기뻐한다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전화유복의 축복을 주시고 모든 축복 오력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저죠 우리는 몰랐어요 옛날에 근데 예우께 와서 정확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오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세워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해서요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안산한 양을 지금 담당한 양을 안산한 양 성도님 중 한 분이 돌아온 무속인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라방을 들어가는데 신앙 생활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열정도 대단하세요 근데 그 한 평생 무속인 생활하고 귀신을 섬기던 인생이 그 귀신이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잠자다가 누가 갑자기 물을 뿌려요 아 내가 비 오는데 창문을 열었나보다 눈을 뜨면 비도 안 오고 창문도 닫혀 있어요 잠을 못 자기에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굴에 잠이 못 잔 피곤한 얼굴 여러 가지 얼굴로 제가 만나봤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심어드렸어요 어떤 말씀이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존재가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왜 괴롭히냐 지금 과정입니다 우리 성도님 이번에 세례식 때 세례 꼭 받으세요 이 흑암은요 세례 못 받도록 엄청나게 마음을 공격하고 육신을 공격하고 영적인 공격 극심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으세요 세례 받는 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 순간 악한 자가 맞지지도 못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괴물 부었어요 그때 여우와의 신이 충만하게 다윗에게 임했죠 동일한 응답이 우리 성도님에게 임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세례식이랑 기름 부은 거랑 큰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분이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세례식 때 어떻게 됐냐 세례식을 받는데 우리 성도님이 받으시는가 저는 또 주목하여 보지 않습니까 근데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가서 그때 감동이 많으셨죠 그러니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갑자기 온몸이 불덩이 같이 불불 활활 타오르대요 단임 목사님으로도 세례받는 그 순간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 마음에 감사와 감경이 막 불붙이 일어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받는 성령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와요? 강단 말씀 붙잡으면 돼요 강단 말씀이 내 안에 숨겨지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엄청난 축복 저는 요즘에 이 단어가 계속 제 마음에 맴돌아요 영적 지각변동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영적인 진동이 울리고 있어요 이 영적인 진동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영적 진동 가지고 직장에 가시고 사회 현장 가시고 사회 현장 가시고 가족한테 가시면요 그 현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요 현장에서 영적 지각변동의 주역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힘입니다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딱 이제 이어시죠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기도해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합니까? 여기서는요 뭘 말하죠? 기도의 리듬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을 끝까지 붙잡고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도 읽고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지금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1만 시간의 법칙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횟수라는 거예요 횟수 우리 이러잖아요 아 내가 몸이 좋아지고 싶어요 헬스장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 피곤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펜스 내일 하자 그런데 오늘 마음에 달리 먹었어요 10분만이라도 하자 10분만이라도 해서 가고 운동하고 오면요 내가 너무 탁월한 선택을 했구나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 오늘 여기 수요예배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뭐 기도야 오늘 예배 드렸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매일매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매일 체험해야 돼요 아 내가 오늘 조금 피곤하네요 2분 기도하세요 1분 기도는 좀 양심에 찔리고 2분 기도 내가 오늘 해야 되겠다 다짐하세요 거의 2분 동안 강남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묵상을 하시고 찬양 한 곡 틀어 놓으시면요 그게 내 인생의 영적인 리듬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요즘에 조금 기도가 돼요 조금 기도가 됩니다 뭐 늦게 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육자들 기도 안 합니다 바빠서 안 합니다 사역하느라 안 합니다 제 양심을 줄였어요 옛날에 요즘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기도 예전에 금요일에 대해 전 마음에 딱 반기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행복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설교 내용 들어보면 참 은혜롭잖아요 계속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전에는 그런가 보다 근데 너무 절절하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맞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행복한 기도를 막 밀고 다닙니다 행복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언제부터 이 기도를 하게 됐냐면요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죠?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3차원을 초월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의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미래 알 수 없어요 과거 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얽매이지 않으신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래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그러면요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작가의 간접입니다 작가 우리가 소설을 쓰면 작가가 소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일생을 쓴다 그럼 아브라함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근데 과거가 별로 마음에 안 드네? 그럼 작가는 과거로 가서 과거를 수정해요 아니 미래가 조금 이러면 변해야 되겠어 그럼 미래를 가서 또 미래를 수정해요 한마디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아우른 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이 시광권 초월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를 이렇게 그걸 적용했습니다 그럼 24년도, 25년도 정의승 목사는 어떤 축복을 받고 있겠나 광야를 통과하고 아주 지긋지긋하게 고생하다가 그럴 운명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는 24년도, 25년도가 될 것이냐 저는 그 미래를 상상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이러이러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기뻐요 기도가 너무 좋아요 예전에 우리 어떤 기도합니까?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우, 이거 지금 해결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언제까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이마에 내천자 그려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입에 미소가 절로 지어져요 행복한 감정이 밀려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너무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기도는 감정과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도 많이 체험하셨죠? 기도하다 보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감격이에요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미 우리는 응답받은 그 응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막 넘쳐나면서요 이 기도가 너무 행복하구나 기도의 힘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믿음과 결부된다니까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감정적으로 이미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하겠죠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게 여러분 받았는데 여러분의 감정이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우리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단 언약기도 하셔야죠 393 기도 붙자고 하나님 저는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이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 불렀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아들 줄게 네 후손을 많게 할 것이야 그런데 20년 지나도 아무런 지금 응답이 없어요 지금 나이가 많아서 99세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들은커녕 지금 내가 아들같이 키우는 이 종이나 아들로 잘 키워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이리로 나와 하늘의 별 세워 몇 개야? 너무 많은데요 네 후손이 저렇게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바닷가 나와 모래알 몇 개야? 너무 많아요 네 후손이 저렇게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응답받을 너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우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모세가 죽은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떻게 여우수아가 잘 지도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우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주셨어요 지금 여우수아는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미래에서 오셨어요 아니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아우러시는 그런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하죠? 아무런 소망조차 없어요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분간도 안 돼요 며칠이 지났는지 날짜 개념도 사라졌어요 소망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생동감 넘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초죽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혼자 엄청 느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 기도하는 자를 덮칠 수 없습니다 고린도구서 4장 8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문제 와요 답답한 일 와요 그런데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생동감 넘치는 인생이죠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여운의 송도님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적용 좀 드릴게요 적용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응답을 쓰세요 언약 관점으로 강단 중심으로 원당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받을 응답을 쓰세요 그 응답을 쓰고 읽고 기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기쁘죠 기도의 리듬을 잡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세요 하나님 2024년도 우리 구역 20명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음에 뭐가 밀려와요? 20명은 커녕 지금 20명 들어갈 공간도 없는데 무슨 20명이냐 두세 명 간신히 모여요 지금 어떨 때는 연락도 안 돼요 여러분 방법과 그런 건 내가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말썽 부리고 있습니까? 믿음의 명론가 지금 고륙전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2024년도 우리 가족 고륙전도 응답의 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와 사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명론가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과 감동과 기도하면서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여러 가지 종영할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딱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이 오냐? 되겠는데? 되겠는데? 이 느낌이 와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구역 되겠는데? 우리 전두회 되겠는데? 우리 기관 되겠는데? 이게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에게 쏟아질 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안도 미후의 노잉이라는 책이 있어요 노잉이 뭐냐? 자신의 미래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 100이면 100 일어나는 현상이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꿈은 프로야구 선수다 프로에 입단해서 1억 N 이상 받고 싶다 등본원은 51번이고 싶다 일본에서 최고가 된 이후 메이저리그 MVP가 되고 싶다 야구 선수 이치로의 초등학교 시절 일기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이미 자신의 미래를 알고 보고 쓰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젠간 조 단위의 매출을 올려서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릴 것이다 호언장담했대요 신기하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신학교 교수님 중에 조은택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류광수 목사님의 절친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 류광수 목사님의 많은 비밀들을 오픈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학생들한테 뭐라고 하시냐 해발 160cm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 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신학교때 야 나는 세계보금화할 것이다 그래서 기가 차서 이 목사님은요 네가 세계보금화면 난 우주보금화한다 이렇게 받아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성공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쉬워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우리 누굽니까? 우리는 2, 3, 7 나라 5천 종족을 보고마할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계 곳곳에 세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강단과 원단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그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이 강단의 말씀 굳게 붙잡고 감사감사 언제나 감사의 코드를 맞추면서 현장에서 영적 제각변동을 일으키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